기밀작전 좋은 사람들 돕는 거니까 아침엔 본부에 복귀할 거다 일만사를 해내면 보너스도 아주 두둑할 테고 복귀하면 날 찾아와 네, 예, 예 장군님이 상복을 응원하신다 지체하면 안 돼, 이상 컨테이너 3개 이게 심부름이라고? 급한가 보네 골든이그 액추얼, 여기는 섀도우2 말하라, 섀도우 섀도우 화물 3이 세븐 줄루 고속도로를 나가고 있다, 이상무 알겠다 시간 맞춰서 화물을 운송해 실패하지 마라, 이글라온 실패하면 안 된다잖아 중요한 거 맞다니까 뭐야, 주부? 쓰리, 에릭슨이다 무슨 일이야? 도로에 차량이 있다 대기해, 그쪽으로 간다 대장님, 왔습니다 상황 발생 현재 해결 중입니다 빨리 처리하고 계속 움직이라고 알겠습니다 정차를 따르면 경로에 적이 없다고 했지 하지만 아니었어 그리고 그 화물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발각됐지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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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승들 뭐야! 날것이 안하냐! 어버해! 어버! 참전! 기초 연구했으니! 저 구경이 심하다! 사산대 탄수! 저기다! 도망! 남이 부어 사수 있어! 월드니그의 권이다! 화물을 반드시 지켜라! 여기다! 건물 좀 더 심해! 옥상이다! 아이씨! 죽여야 돼! 빨리! 거의 다 했다! 거의 다 했다! 저승들 뭐야! 날씨가! 너를 얻어낸다! 그래가 않아! 세명 있는 장비로 싸워라! 사문들! 얻어야 합니다! 직원은 안 돼! 알아서 해결하라고! 저건 러시아 놈들이잖아! 우리 배우야 미쳤네! 상대원! 현장에 러시아 용경들이다! 러시아 놈들 맞습니다! 야 그레이비들! 영웅에 적이 없다고 했잖아! 너무 많아! 회장님! 지원이 필요합니다! 장군님! 우리들아 다 죽습니다! 공군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레이비들! 선에서 안 되는 거 아닌 거 있다구나! 자고 없으려! 그 한 대원 도움을 못해! 손으로 도움을 못해! 에릭선! 여기 난 커멘도! . 펜스 once ahead! 러시아가 대원들을 모두 처형하고, 쉐도우에 무전도 하고 있어. 쉐퍼드가 뒤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야. 러시아가 대원들을 모두 처형하고, 쉐도우에 무전도 하고 있어. 러시아는 미사일을 핫산에게 넘겼어. 쉐퍼드의 의도는 좋았지만 무기를 비밀리에 옮긴 건 불법이지. 장군과 그레이브즈는 모든 걸 덮었어. 그렇게 은폐하는 건 더 큰 범죄야. 우리가 진실을 파헤치니까 그걸 용납할 수 없었던 거지. 탈취당한 건 셋, 찾은 건 둘. 하나는 핫산한테 있어. 반드시 찾아야 돼. 탈취당한 건 넓은 탈취당한 건 넓은